어? 안녕 여기는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인데 오늘은 연습하러 왔습니다 창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 선블러가 도톡이나 잘 어울리시네요 아 이거요? 누가 줬을까? 베이비쥬라고 합니다 예스 우리 한양대 에이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라고 활동하고 있는 또하기로 합니다 예스 남자 아이들의 라따타를 지금 연습 중입니다 아 맞다 우리 데뷔 주는 또 소연이랑 친구야 제 절친인데 소연인데 이렇게 또 소연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한다 찬소연씨에게 연락했지 네 헤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지? 번호가 혹시 바꾸지? 바뀌진 않을까? 허언증이신가? 허언증 허언증 역시 번호 바꾸고는 아니겠지 혹시 뭐 연습 중인가요? 어 근데 잠시만 자 베이비쥬는 소연이와 친구가 아닌 걸로 어 근데 말을 끊고 원래 문자 줄텐데 문자 너무 담아요 지금 바쁘게 하고있는게 맞겠지 소연아 그러니까 번호 넣고 너 차단함 음 야 소개 다시 해 이걸로 넣어줄게 아,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1위 축하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영상에 참여를 하게끔 한 번 더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과연 그녀는 함께 했을까? 함께? 눈이 없는 거네요. 너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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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워! 너리 데려. 너리 데려. 너리 데려. 너리 데려.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쇼. 좋아.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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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아, 카페가 아니고 호텔 부으셨네요 많이 오늘 호텔 식품 치기 가압으로 직접 전 여기서 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신기한 메뉴 호란의 젖쌀 크리스피 이거 맛있다는데요? 오늘의 같이 할 댄서 2명 오늘 또 배틀을 2등 하고 오셨다고 역시 한양대 에이스답네요 열심히 수석싱 장소를 개관해주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점점 사람으로 되고 있는... 난 10시까지 술을 같이 먹었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메이크업을 해주고 계시는지... 즐거워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 이번엔 땀이 흘러가지고 짠맛이 나요. 오랜만에 땀을 먹어봤네. 야외 촬영은? 야외 촬영이 필요한 3가지.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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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근데 저 약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생각보다. 아 그래? 오늘 이미 멘탈이 나가 계신 거 아니고요? 오늘 이미 낮에 한바탕 한번 부어서 음식. 좋습니다. 우리 호텔 707 사장님. 오늘 부어가지고. 우리 호텔 707 사장님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기억났어요. 뭐? 멀쩡시대. 안 돼. 안 돼. 안 돼. 편집해주세요. 얼굴 빨개졌어. 진짜 얼굴 빨개졌어. 금지요. 금지요. 여러분 무릎까지 빨개졌습니다. 알겠어. 미안하다. 내가 그날 얘기를 했네. 잘 있겠지? 잘 있겠지? 우리의 조건? 응. 우리 올려도 되나? 보고 싶어. 이번엔 안개가 정해진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지금 안개가 정해진다? 안개가 정해진다. 안개가 정해진다. 잘 안보인다. 아 잠깐만. 잠시만. 아리 좋아 좋아 쿵짜라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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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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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자 먹은 먹이자 흰 먹이자 예 먹이자 파티 너무 오래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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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